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몇 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요. 2022년 9월에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된 것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되는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보유재산이 5억 4천만원까지는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요.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넘어서 9억원까지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 기준에 따르면 보유재산이 전혀 없어도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습니다. 피부양자 자격 판정을 위한 연간소득 금액을 따질 때 포함되는 소득에는 모두 6가지가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액만 포함되고요.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요. 직장을 은퇴한 다음에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국민연금 노령연금만으로 생활 중이라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돼있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겁니다. 연간소득 2천만원이면 매월 167만원 꼴인데요.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노령연금 수급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.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액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. 부부 모두가 자녀의 피부양자였었는데 부부 중 한 명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나면 부부 모두는 지역가입자가 돼서 두 분 명의로 된 소득, 재산에 대해서 지역건보료가 부과되게 됩니다. 재산세 과표 3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건보료는 대략 월 22만원 정도 부과돼서 생활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. 이런 상황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급액에 민감한 상황인데요. 특히 수급액이 월 167만원 정도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. 이 정도 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피부양자 탈락돼서 지역건보료를 내는 것하고 차라리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서 연금 수급액은 손해를 봐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켜서 지역건보료를 안 내게 되는 것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한테 더 유리한 방법인지 혼란스러운 건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조기 수령을 하면 안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조기 수령을 생각할 때 꼭 검토해 봐야 하는 기준 두 가지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조기 수령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확인해 봐야 하는 첫 번째 기준은 연금 수급 총액입니다. 조기 수령을 하는 경우하고 조기 수령을 안 하고 정상 나이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에 총 연금 수급액을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. 예를 들어서 1970년 생으로 65세부터 국민연금 정상 수령액이 167만원인 분이 있다면 이분이 5년 조기 수령을 신청해서 167만원에서 30% 줄어든 117만원을 60세부터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요. 65세부터 167만원을 받는 경우 86세가 되면 연금으로는 총 5억 4,700만원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경우는 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라 연금 수급과 함께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니까요. 지역건보료를 월 20만원 낸다고 하면 86세까지 총 5,040만원을 내게 되니까 86세까지 실제 연금 수입은 총 4억 9,700만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. 60세부터 117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건보료는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하면 86세때 총 4억 9,600만원을 받게 됩니다. 여기서 연금 수급액은 내년 물가상승률 2%를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 두 경우는 86세가 되면 실제적인 연금 수급액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전까지는 조기수령 수급액이 정상수령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. 만일 100세가 되면 정상수령은 실제로 9억 5,700만원을 받게 되고 조기수령은 지역건보료를 계속 안 낸다고 해도 8억 7,800만원이 돼서 결국 정상수령이 8천만원 정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됩니다.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정상연금액 167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연금 인상률이 2%이고 정상연금 시 지역건보료는 월 20만원 정도를 내게 될 경우에는 86세 정도에서 조기수령하고 정상수령의 실제 연금 수급액이 거의 같아지게 되고요. 여기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날수록 정상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더 유리해지는데요. 100세가 되면 정상연금이 8천만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방금 한 계산은 한 가지 사례 상황일 뿐인데요. 실제로는 정상연금액, 연금 인상률 그리고 실제 지역건보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연금받는 기간을 더 길게 잡을수록 그러니까 더 오래 살면서 연금을 더 오래 받는 상황일수록 조기수령이 더 불리해지는 경향인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생각하시는 경우 내 상황에 대해서 방금 보신 계산을 직접 해보면 좋은데요. 본인의 재산 소득에 따른 지역건보료 예산 금액을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해 두고 몇 살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싶은지를 적용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산을 해보면 현실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계산 결과 정상수령 쪽이 총연금액이 꽤 많이 많다면 조기수령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고요. 조기수령을 검토할 때 미리 생각해봐야 할 두 번째 기준은 조기수령을 시작하고 몇 년 후에 또다시 피부양자 탈락 상황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두는 겁니다.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인상되는데요. 이렇게 인상되다 보면 언젠가는 수급액이 연 2천만 원을 또다시 넘어서게 될 수 있는 겁니다. 앞에서 든 사례를 다시 보면요. 65세에 167만 원을 받게 될 때 5년 조기수령을 하면 60세부터 117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. 이렇게 받기 시작한 117만 원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면 언젠가는 월 167만 원을 넘게 되는 겁니다.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에 적용된 물가상승률을 보면 연평균 1.67%만큼 인상됐었는데요. 이제는 고물가시대라 앞으로는 연간 2% 정도 인상된다고 예상하면 60세부터 117만 원으로 시작된 연금액은 78세부터는 연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. 정상 연금액이 월 167만 원인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시작하고 18년이 지나면 또다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. 만일 정상 연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연간 2%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조기수령 시작 후 24년 후인 84세부터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되고요. 정상 연금액이 200만 원이고 2%를 적용하면 조기수령 시작한 후에 9년 만인 69세대부터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. 이렇게 보면 정상 연금 수급금액이 클수록 조기연금을 신청한 다음에 연금액이 또다시 연 2천만 원을 넘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피부양자 자격 지키려고 연금액을 30%나 줄여서 받기 시작했는데 10여 년 만에 또다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요. 이렇게 조기수령 후에 또다시 피부양자 탈락될 상황이 얼마나 오랜 기간 후에 발생할지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만일 이 기간이 너무 짧게 생각된다면 조기수령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. 보통 조기수령이 더 유리하다더라 혹은 보통 더 불리하다더라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그대로 내 상황에 적용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.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 중이시라면 앞에서 확인했던 두 가지 기준에서 조기수령을 신청했을 때 내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꼭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